지금 제가 글씨 쓰는 거 알아차리고 계시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뭘 알아차리냐면 어떤 경계,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아닌 남을 알아차리고. 그럼 이거는 아르마리로서의 알아차림이에요. 불교 오온 중에서 마지막 있는 식이에요. 수상행식 중에 식이에요. 이건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이고 순수 알아차림은 오온이 아닌 열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무한의식. 저거는 그냥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 무언가를 알아차린 게 아니라. 그런데 더 들어가면요. 실제는 그 알아차림도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뭘 알아차리고 있냐. 이 열반은 뭘 알아차린 거예요. 다르마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진리를 물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알아차림이에요. 온 우주에서 I am 현존하는 알아차림이에요. 나는 현존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 태초에. 성경 저 보신 분들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뭘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빛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빛을 만들어요. 자 참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르마가 정보예요. 열반은 다르마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냥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원래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참나가 지금 제가 성령이라고 했는데 교회 안 다니신 분은 이것도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요. 진리의 영. 이게 뭔 소리일까요?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영이라는 소리예요. 성령은 진리를 품고 있는 영.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영이다. 그러면 그거랑 뭐가 달라요? 내가 남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애고의 의식이라면서요. 애고의 의식의 작용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순수하다고 했는데 또 대상이 있어요. 이거는 음향이 아니라 태극이에요. 지가 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차린 것 때문에 여기는 통합된 세계입니다. 분열이 없어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굳이 나누면 하나님이 말씀을 알아차리고 있고 또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참나가. 그런데 이거는 통합된 세계예요. 여기에는 애고성이 없거든요. 진리를 품고 있는 참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수행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저기 몰라 괜찮아 해서 딱 존재한다 하면 첫 번째 만나는 의식이 이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고요. 그래서 그때 보세요. 참나를 탁 참나 상태에 있다 나오면 신기하게 애고가 더 자비로워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합니다. 더 결단력도 생기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명상에 들었다 나오면 애고가 더 육바라밀스럽게 바뀌어 있죠? 참나로 있을 때 육바라밀 정보를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 기본값을 본 것만 아니라 자기 기본값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 참나로 존재한 만큼은 육바라밀의 진리를 그대로 직관하면서 육바라밀 진리랑 한 덩어리가 돼서 있었던 거예요. 애고는 몰라도 참나는 원래 육바라밀 덩어리니까 육바라밀을 알아차린 의식이니까 그래서 내 애고는 아직 업장이 많아서 이 사정이 이해가 안 돼도 명상을 하고 나오면 애고가 바뀌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뀌어 있었죠? 그럼 새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써라 하고 새 정보가 들어가서 마음쓰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본값이 바뀌었던 거예요. 애고가 그냥 늘어져 있으면 탐진치가 올라오는데 자동으로 명상을 하고 있으면 왜 지혜 자비가 올라오냐는 말이에요. 이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마지막으로 감상캐스터 배혜지 그리고 지혜 자비가 올라오는데 자비가 올라오는데 자비가 올라오는 날씨도 감상캐스터 배혜지